자 심화이론 과정 15번째 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90페이지 편하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서 설명을 드렸죠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음 수요의 변화는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와 가격 이외의 요인에 비해서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 것을 말한다 이래서 용어 정리했고 수요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수요함수에서 막 하나 있다 그랬죠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수될 뿐이다 다음 수요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어때요? 수요함수에서 당해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수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매매장을 가진다면 아파트 매매장에서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요인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 수요함수에서 당해자 가격인 아파트 이외의 요인들이 변하면 어디에 갑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수요가 감소하느냐 구별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수요의 변화 요인 자체가 우츠로 이동하느냐 좌츠로 이동하느냐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인구수, 소득수준, 기호도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2분 설명하다가 중간에 쓰시면서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인구가 증가면 수요는 어때? 증가하지요 인구의 감소는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정상제를 가정했을 때 소수준의 향상은 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지요 소득수준의 감소는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기호도 또는 선호도의 향상은 수요를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되죠 다음 기호도, 선호도의 감소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대체제, 보완제에서는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시험은 완전 단골 메뉴다 잘 이해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 2선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 재화의 성격을 어때? 먼저 정리할 수 있어야겠죠 대체제는 대체가 가능한 두 재화를 말한다 그럼 사는 사람 수요제에서는 대체가 가능하다면 아무 쪽이나 한 쪽 사면 되겠죠? 뭘 삽니까? 싼 걸 산다는 이야기예요 싼 걸 한 쪽 사면 나머지는 안 산다 이 생각하자 그랬죠 보완제는 상호 결합관계에 있는 두 재화를 말한다 그럼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제에서는 한 쪽 사면 나머지도 반드시 사야 돼요 한 쪽 안 사면 나머지 살 필요 없다 이걸 잘 이해하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대체제의 가격이 상사면 이는 당의 재화의 수요로돼 증가시킨 요인이 되는 것이고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의 재화의 수요로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의 재화의 수요로돼 감소시킨 요인이 되는 거죠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당의 재화의 수요로돼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입니다 잘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이걸 어때? 수요다 이렇게 말 바꾸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입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죠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면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더라 이때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빌라의 가격이죠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한다 그럼 이때는 빌라와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진다면 이때 토지와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여튼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대체되는 것이고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보완제가 된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점은 이렇게 응용해서 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세요 A의 가격이 10%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A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B의 수요가 어때? 수요가 7%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A의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C의 수요는 어때? 5% 감소하더라 이때 A와 B 두 잔은 어떤 관계에 있고 A와 C 두 잔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구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응용된 문제다 이런 겁니다 밑에 보세요 A와 B 둘이 어떤 관계에 있고 A와 C 둘이 어떤 관계에 있냐 결국은 두 재화니까 두 재화가 어때요? 대체자냐 보완제냐 이걸 구별하는 이야기지요 구별하라 그럼 이때는 어때요? 우리가 대체자냐 보완제냐 단순히 단순히 대체자냐 보완제냐 이것만 구분한다면 여기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치는 없고 방향만 잘 보여집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이라고 그랬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냐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둘은 뭐가 됩니까? 대체자냐 된다 그래서 A와 B 둘은 어때? 대체 관계자와 대체자냐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있네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이때 A와 C 둘은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보완관계는 재화다 보완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재화가 대체 보완제냐 이것만 구분한다면 방향만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둘은 뭡니까? 대체재가 되겠지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둘은 뭐가 됩니까?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한 재화의 가격이죠?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둘은 대체재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감소한다 둘은 보완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생각한다면 사실 이분도 앞으로도 한 20번 이상은 시험보기 현장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세 인원이 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시험용으로 A 비싸다고 어때요? 안 산다냐? 안 산다 안 산다 B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B를 어때? 샀다는 이야기죠 왜 A 안 사고 B를 샀을까요? 둘은 대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다음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시험용으로 A 안 산다 생각하시고 C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C도 안 샀다는 이야기예요 왜 A 안 사니까 C도 안 샀을까요? 둘은 결합되어 있다 뭡니까? 보완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빨리 풀기 위해서는 한 재와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한 재와의 수요가 증가하면 둘은 대체제 한 재와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재와의 수요가 감소하면 둘은 보완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숙제를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점에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체제의 가격 보완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의 어떤 일을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처럼 완전 단골입니다 잘 인수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금리입니다 금리 여기서부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수월한 내용이에요 여기 봅시다 먼저 먼저 금리입니다 금리는 금리는 우리가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자율 그럼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돈 빌려서 내가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그래서 수요율을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금리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럼 결국 이자 비용 부담이 줄였느냐 싸게 빌려서 살려고 하겠죠 수요율을 어때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입니다 조세 조세는 조세는 세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세율이 세율이 인상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세금부담 많아지겠죠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지요 이는 수요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조세 세율이 인하됩니다 세금부담 줄여도 되겠죠 수요율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의 정도예요 규제 정도 자 규제를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래서 규제가 강화될수록 강화할수록 수요율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수요율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어있고 규제를 풀어수록 더 사고자 하겠지요 수요율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에요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시죠 아파트 매장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자 이와튼 기대감이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규제 시장 참여자 아파트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 사람들이 앞으로도 아파트에 더 오를 것이다 이리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잘 보세요 가격이 상상하니까 기대감이 변한 겁니까 그렇죠 기대감이 변한 거예요 이처럼 기대감이 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요인입니까 수요의 변화요인입니까 수요의 변화요인이 된 거죠 지난 시험 수요량의 변화요인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잘 안 된 겁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기대감이 변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기대감 변화가 당연히 수요의 변화요인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나서 아파트 매입장에서 수요가 증가를 상승하니까 판단을 해봅시다 자 다 본 사람들이 앞으로 아파트에 더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내가 아파트에 사다도 지금 사겠어요 오른 다음에 사겠어요 지금 사겠죠 지금 사 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사더러 지금 산다라는 겁니다 오리지널 사야 되겠죠 지금 산다 그래서 이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하락에 따른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앞으로 아파트에 더 떨어질 것이다 생각난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아파트 사도 지금 사겠어요 떨어진 사람이 사겠어요 떨어진 다음에 사겠죠 그럼 지금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가 이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LTV 그리고 DTI라는 게 있어요 자 금융농에서 허세 부조로 배우고 싶지만 LTV는 흔히 어때 대부 비율이다 담보 인정 비율이다 표현되는 것이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LTV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주택담보대출 더 많이 해주겠다 이러내죠 그럼 대출 더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해준다 그럼 이러내서 주택의 수요 아파트 매매 있어서 아파트의 수요를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반면 LTV DTI 비율이 하향 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대출 더 적게 해주겠다 이러내야 되겠죠 따라서 아파트 매매 있어서 수요를 어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냐 구별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여튼 수요의 변화 요인이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선 자체를 우츠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수요가 감소한다면 수요선 자체를 좌츠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주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봅시다 교재 8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9페이지를 3번 챕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소요도 있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 차례 강조 드렸습니다 3번 챕터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다 옆에다가는 별표 10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골의 1번 수요량의 변화 양골의 2번 수요의 변화 용어 설명 다 드렸죠 여러분 교재는 읽어보셔도 되겠고요 다음 하단에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수요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는 거지요 이는 뭐가 됩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지요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수요선 자체가 이동한다 할 수 있겠죠 이는 뭐가 됩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90페이지예요 양골 3번 아파트 매매 시장의 소유인데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서 박스 없이 수요함수 수요량의 변화인 수요의 변화인이다 구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의 수요함수를 살펴드렸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 중에서 몇 가지 거면 제가 칠판에 판설동해서 설명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 보세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인이다 참 수요량의 변화인은 딱 하나 있는 거죠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 보세요 수요의 변화 요인입니다 수요의 변화인은 수요함수에서 당해자 가격인 즉 아파트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세되다 라는 겁니다 참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 즉 아파트 매매 시장니까 아파트 가격 2위 2위의 이 요인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 요인들이 변할 때는 뭡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분해 드렸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인 수요의 변화인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요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인 당해자 가격 2위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요인이다 이래서 구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구로 4번 보세요 양구로 4번은 수요의 변화요인이다 이것은 수요의 변화요인이 변해서 결국은 수요가 증가하느냐 수요가 감소하냐 이걸 구분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 항상 동그라미 1, 2, 3, 4 우측이 나와 있죠 이걸 보시면서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따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박스 첫 번째 칸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인구의 증가입니다 지금 인구의 증가는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소득수준의 향상이다 소수준이 향상되면 향상되면 인은 어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정상제였던 게 구분하다면 항상 우리는 정상제로 관달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정상제의 경우 소수준의 향상 이때는 구분이 되셔야 되겠죠 지금 정상제의 경우 소수준의 향상입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기여도 또는 선호도의 향상이다 기여도 선호가 향상되면 인어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대체제의 가격 상승입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는 당해제와의 수요로 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보완제의 가격 하락입니다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야 이는 당해제와의 수요로 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금리 즉 이자율에 인하다 금리 이자율이 인하될수록 당해제와의 수요로 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5번 그 다음 찍읍시다 조세 세율에 인하다 조세 세율이 인하될수록 수요로 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의 완화입니다 규제를 풀어줄수록 수요로 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보세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의 고조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아파트 매니저에서 아파트 매니저에서 더욱더 상승하시다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야 이로 인해서 아파트 매니저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더라 수요로 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다음 11번 보세요 대부비율 즉 담보인정비율이죠 LTV의 상승이다 또한 총상비율 DTI의 상승이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그 아래가 봅시다 아래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인구의 감소입니다 여기 보세요 인구의 감소다 인허대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소득순의 감소입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인허대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거죠 다음 열등제인 경우 열등제 나왔네요 반드시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되겠죠 열등제인 경우 소득순의 향상이다 소득순의 향상 때 열등제 인허대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기호도 기호도 선호도의 감소입니다 인허대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동그라미 4번 대체제의 가격 하랍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당해제와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완제의 가격 상승입니다 그럼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당해제와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완제의 가격 상승 말씀드렸죠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당해제와의 수요는 감소한다 보완제의 가격 상승은 당해제와의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다음 보세요 금리의 인상입니다 금리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지요 다음 조세세율의 인상입니다 조세세율이 인상되면 수요는 어때? 감소한다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법상 규제의 강화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다음 동원의 9번 보세요 대부율, 즉 담보인용 비율이죠 LTV의 하락입니다 또한 총부채 상환율, DT 하락이다 이도 어때?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구름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 연습되시면 충분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세요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보충학습에 정상제, 열등제 설명드렸죠 다음 2번 대치제, 보완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또 교재 읽어보시면서 반복습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챕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91페이지 4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수요의 유형 및 특징이다 소개되고 있죠 양골 1번 부동산 수요의 유형이다 사실 우리가 수요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효수요, 실적 수요죠 그리고 잠재수요,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부동산 수요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유효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동원 1번 유효수요, 실적 수요죠 동원 2번 잠재수요, 예비적 수요다 이런 겁니다 이분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성이 거의 없는 분야 중요성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다 나머지는 모두 참고하셔도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고 94페이지 넘어갑니다 94페이지는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 두 문제 들어있는데 이분도 제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여러분께 다 풀어드렸던 그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제도 한 번쯤 풀어보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1절 부동산 수요다 이분은 다 마쳐드렸고 다음 2절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5페이지예요 95페이지는 2절 부동산 공급이다 소개되고 있죠 공급은 수요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수요가 사고자 하는 것이라면 공급은 어때? 팔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요 설명할 때는 누구의 입장입니까? 사는 사람 수요자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공급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 입장이다 파는 사람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 공급이다 다음은 부동산 공급 양이다 용어부터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정리하자 자, 먼저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어때? 임료 수준의 대응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역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 수준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부동산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은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는 겁니다 1, 어때? 공급, 공급, 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공급은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 량은 어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요와 논리는 대동소의하죠 그래서 공급은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급, 량은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급, 량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부동산 공급도 유량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량, 저량 공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분량하고는 아주 다양한 겁니다 다른데 이렇게 분류해볼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신규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공급, 그리고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대상으로 해봅시다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라서는 아파트 때 새로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규 공급이다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은 기존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기존 공급을 우리가 재고 공급이다 이랬는데 이건 쉽게 이상하세요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는 게 바로 기존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실험,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개발업자, 건설업자,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동산 공급을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단기, 장기 이 구분이 있어요 이때 학문적으로 부동산 학문에서는 단기, 장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6개월, 1년, 2년 이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신규 공급 이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을 뭐라 합니까? 단기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은 어때? 장기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단기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단기 공급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왜? 단기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공급은 기존 공급, 재고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장기 공급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량, 저량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는 약이에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즉 주택 생산량, 신규 공급은 뭐였습니까? 유량이었지요 유량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주택 재고량이 있네요 주택 재고량은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하는 거죠 기존 공급이다, 이는 뭐였습니까? 저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결국은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유량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장기 공급이 되겠지요 다음, 저량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단기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유량은 어때? 플로우가 되겠지요 플로우에서 일정 기간입니다 유량은 일정 기간의 측정이 가능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저량 공급이에요 저량은 스톡이죠? 일정 시점이다 할 수 있겠네요 스톡이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쓰이는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도 우리 점에서는 이렇게 하면 출제가 되죠 최근에 유량 공급이란 유량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어때? 맞는 지분이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기존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유량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일반 자산은 여러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저량 공급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1년 동안 아파트에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 뭡니까? 유량 공급이 되겠죠? 현재 시장에 아파트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이는 뭐가 됩니까? 저량 공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급에도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라는 물론 공급도 본질은 유량이에요 그렇지만 저량 공급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 공급 역시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유효 공급은 실질적 공급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팔고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판매 의사, 즉 판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마저 실제로 공급한다 할 수 없겠죠? 뭐가 있습니까? 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팔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판매 의사, 판매 욕구에 팔 능력이 겸비가 됐을 때 이때로 우리가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이란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도 결국 뭐라고 합니까?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급, 공량은 역시 사전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자, 보세요 가격 또는 입료 수행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지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 쉽게 이 생각하세요 내가 2천원 할 때는 10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팔아버렸습니까? 앞으로 팔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앞으로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직까지 팔리기 전이죠? 따라서 사전적 개념이 될 수 있겠고 다음 2천원 할 때는 몇 개 팔고자 했습니까? 10개 팔고자 할 때 10개는 최대 수량입니까? 최소 수량입니까? 그렇죠? 최대 10개 팔고자 한다 최대 최대 수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공급, 부동산 공급량의 내포의 의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다 물론 본질은 유량이라 했어요 그러나 저량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죠 최대 수량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수요와 비교해야 되겠죠 자, 부동산 수요입니다 부동산 수요도 본질은 유량이에요 그러나 저량 수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유효 수요, 실적 수요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라 그랬습니다 다음,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95페이지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공급과 공급량이다 소개되어 있죠?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자, 의의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으로 1번,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이 있죠? 양으로 2번, 유효 공급, 실적 공급을 의미한다 양으로 3번, 사전적 개념이었죠? 양으로 4번,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 양으로 5번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어때? 공급자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챕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공급 곡선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분도 우리가 수요에서 말씀드렸던 논리와 대동소의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급량에 영향을 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더라는 얘기예요 공급량에 영향을 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공급, 공급,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급함수 1도에서 공급, 공급 법칙을 도출하고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공급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행을 가정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행을 가정해서 우리가 수요를 1위 설명드렸죠 수요의 함수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1 그림 표현한 게 수요 곡선이다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파트 매매 시행을 가정해서 공급 함수를 살펴보고 1도에서 공급 법칙을 도출한다 그럼 공급 법칙을 그림 표현한 게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아파트 매매 시행을 가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는 뭡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파트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 아파트를 생산해내는 기술 수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아파트를 생산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느냐 즉 생산 요소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외에도 대체제의 가격이라든지 대체제의 가격이다 다음 보완제의 가격이다 대체제 가격 줄였을 때 대가 이렇게 적어버렸고 보완제 가격 줄였을 때 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체 가격 보완제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외에도 금리라든지 조세 공급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등등등 여러 요인에서 아파트의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알 수겠죠 이처럼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과 아파트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얻고 우리가 아파트의 공급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밑에 여기 보세요 공급량이다 이 자체는 스스로 힘에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같은 요인들이 변해야만 공급량은 변한다 그래서 이 요인들이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공급함수에서 공급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있죠 이들은 다 어디랍니까 독립 변수에 해당한다 통째로 스스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 변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요함수 공급함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요함수 공급함수 다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는 딱 하나 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요함수에서는 뭡니까 수요량 공급함수에서는 뭡니까 공급량 이 자체가 종속 변수가 되고 나머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어디합니까 독립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매매장을 가정했어요 아파트 매매장을 가졌으니까 당해제화는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겠다 해서 아파트의 공급량이다 당해제화의 공급량일 수겠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당해제화의 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파트 가격은 당해제화의 가격이다 이렇게 변수겠죠 그럼 지금 당해제화의 공급량은 당해제화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량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따라서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라니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해서 또 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정을 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아파트 공급량에는 오로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기술 수준이다 생산요소 가격이다 대책하여 보안자 가격 이들도 공급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지만 이들은 일정하다 이들이 가정합니다 오로지 아파트 공급량에는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로 당해제화의 공급량에는 당해제화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당해제화의 가격과 당해제화의 공급량 관계를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제화의 가격과 당해제화의 공급량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이때 공급이니까 당해 누구냐니까 파는 사람 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수록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이 팔고 잖을까요? 적게 팔고 잖을까요? 그렇죠? 더 많이 팔고 잖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격이 상승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잡았어요 다른 일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원가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은 오로지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그만큼 이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이 팔고 잖는다 공급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더 적게 팔고 잖은 공급량은 감소한다 지금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여서 당해제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당해제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당해제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의 원칙을 우리 때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 법칙이다 해서 공급 법칙을 공급 법칙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일자다 가정하여서 당해제화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다 이것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공급 곡선이다 알 수 있겠지요? 결국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1.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결국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가 되어있다면 한쪽 축에 있는 가격을 한쪽 축에 있는 양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경제학에서는 관행적으로 Y축에 뭘 설정합니까? 가격을 설정한다 P, X축에 양을 설정했죠? Q, P0, Q 좌표평면을 당해서 가격이 P0였을 때 공급량은 어때? Q0다라는 겁니다 그럼 P0와 Q0을 연결하면 연결하면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Q0에서 공급량은 어때? Q1으로 증가하더라 그럼 P1과 Q1 이걸 연결시키면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합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어때? 감소하겠죠 그래서 공급량은 Q0에서 Q2로 감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P2와 Q2를 연결하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점을 찍었죠? 이 점을 연결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연결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선으로 나타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선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공급,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지요? 공급, 곡선이다 자, 이는 기호로 공급은 서플라이죠? 커브 달서, 척을 쳐서 S 이렇게 변한다 그럼 우리 공급선은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그렸죠? 공급선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선은 어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결국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라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공급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과 공량 사이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시장을 가정하고 아파트 매매시장을 가정하고 공급함수를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공급법칙을 도출했죠 공급법칙은 뭡니까?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여서 당해제와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원칙이었죠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게 공급곡선이었다 공급선은 어떤 것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수요와 또 한 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파트 매매시장을 가정해서 수요함수를 도출했죠 수요함수로부터 수요법칙을 도출했다 그럼 수요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가 가정하여서 당해제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원칙이었죠 이걸 그림으로 한 게 수요곡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워향하는 모습이었죠 이에 비해서 우리가 아파트 매매시장하자고 공급함수를 통해서 공급법칙을 도출했죠 공급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 사이에서 당해제와 가격과 공급 사이에는 어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위로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수요에서 배웠잖아요 먼저 수요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법칙을 도출했지요 1그림 표현하는 게 수요곡선이다 수요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쳐내는 게 수요량의 변화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수요의 변화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는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함수로 해서 공급법칙을 도출했죠 1그림 표현하는 게 공급곡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배웠지만 공급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쳐내는 게 공급량의 변화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공급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 흐름만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그 같은 부분들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선 2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96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는 2번 챕터 공급곡선이다 나와 있죠 2번 챕터 공급선 옆에다가는 역시 별표 별표 하나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두시고 양호 1번 공급함수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줄 중간층만 보세요 아파트의 공급량을 아파트의 공급함수에서 아파트의 공급량이다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공량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어떻게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다 여튼 수요함수에서 종속 변수는 딱 하나 있다 뭡니까? 수요량 그리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은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공급함수에서도 종속 변수가 되는 건 딱 하나 있다 뭡니까? 공급량 그리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은 모두가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호 2번 공급법칙이다 설명드렸고요 양호 3번 공급선 이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호 4번 봅시다 양호 3번 시장 공급선이다 소개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생산자들 각각의 공급선을 개별 공급선이란다 이 같은 개별 공급선을 수평으로 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수평으로 합합니까? 수지로 합합니까? 그렇죠? 수평으로 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별 공급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 것이 어때? 시장 공급선이다 따라서 시장 공급선의 기울기는 개별 공급선이 길고다 어때? 완만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급선이다 시장 공급선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챕터 공급선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참은 지하철 끓일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복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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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